지금까지 취향 잘 맞춰봤습니다, 그렇죠? 한 팀씩 도전할 겁니다. 둘이 같이 손을 잡고 지나갑니다. 본인이 선택한 캐리어 황금돼지가 들어있으면 굉장히 축하해주는 왱왱왱. 나올 겁니다. 황금돼지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닭팀. 저희는 가물은 3번인데 1번 했어요. 1번 했어요. 우리 원숭이 팀은? 저희는 1번입니다. 1번입니다. 1번 좋습니다. 참새팀. 저희는 1번이요. 1번. 1번. 1번이요. 1번. 1번. 학팀. 1번이에요. 1번. 1번이 왜 이렇게 많아? 1번입니다. 1번이요? 황금돼지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6번입니다. 6번. 지금 한 팀이 거는 6번 캐리어. 갈매기 팀이 황금돼지가 6번 캐리어에 있으면 본인 두 분이 500만 원 다 갖는 거예요. 맞아. 진짜. 오케이. 떨려. 진짜 1번에 있네. 두 분 앞으로 나와주세요. 그래. 아예 6번이 맞아라. 진짜. 과연 6번 캐리어를 선택한 갈매기 팀이 500만 원을 획득할 수 있을지. 황금돼지 검색대를 통과해 주세요. 아기들은 거짓말을 못 하거든요. 돼지 있어요? 돼지 색깔이 어땠어요? 황금색. 황금색. 아이들의 눈은 순수하다고 했던 거짓말을 못 한다고 했던. 아. 어떡해. 아니요? 열쇠 한 번도 못 열어봐서 아쉽죠. 그러면 제가 지금 한번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뭐가 들어있을지. 자, 6번 캐리어 공개합니다. 하나 둘 셋. 황금돼지는 맞아요. 아이고. 돼지 맞긴 맞네요. 권율이는 거짓말을 한 게 아니에요. 자, 다음은 1번 캐리어를 선택하신 나머지 팀 분들 검색대 앞에 서주세요. 네. 단체로 다 지나가나요? 그럼요. 1번 캐리어에 황금돼지가 들어 있을지 없을지. 황금돼지 검색대 지나가 주세요. 100개월만 달려있어요. 몸통도 있어요. 멍청 다 있어. 1분 큐이 어떤 건가요? 에이, 설마. 얘 그냥 시키는 건가? 왜 이래. 진짜 기다려줬어요? 다음은